안녕하세요 햇본 입니다 오늘도 우리 히어로 소식 끝 네 오늘은요 추석 연휴에 우리 히어로 함께 극장 싱글로 5위크 특정 이벤트가 풍성하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우리 히어로 이름만 불러도 우린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임영웅 아이미러 더 스타디움은 우리 상영관에서 우리 콘서들을 보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각 cgv에서 많이 많이 상영했죠 8월부터 네 저도 갔다가 감동받고 노래 같이 부르고 싶은데 대착 못하잖아요 속으로 발만 들릉둥둥 글렀는데 빅뉴스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막 춤도 추고 뛰면서 함께 노래도 불러는 싱얼롱 예 추석 연휴에 9월 16일부터 18일에는 리듀 왕심리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싱얼롱 상영회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우와 굿 뉴스죠 그리고 또 이어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광주 터미널 cgv에서 대단합니다 이어서 쭉 여러 군데서 이렇게 소식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억 다 못하시니까 우선은 제9월 16일부터 18일 어디에서 왕심리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무엇을 우리 히어로와 함께 싱얼롱을 예 싱얼롱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우리 히어로 노래를 꽝꽝 틀어놓고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하고 소리도 찌르고 응원봉들 흔들면서 확 부르는 거예요 홈챌리지도 하고 온기도 부르고 우리 히어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 히어로의 정말 찐 보석 같은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고 또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그런 좋은 시간 싱얼롱 우리 추석 해피 추석 되지만 저는 어제 정관장에 가서 정관장도 사왔거든요 우리 히어로의 좋은 소식 들으면서 우리 건행하면서 우리 싱얼롱에 함께 참여해요 네 이거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서울왕심리에서 스타팅한다는 거 오늘도 우리 히어로 우리 히어로의 좋은 소식 추석 연예 영웅과 함께 극장 싱얼롱 위크 특전 이벤트 풍성함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햇번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와 함께 간행 간행 사랑해요 언제나 임영웅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avanz rarely 가방만aji Feeture優지에서 아픈horby 특 nós 회색해 본 것들을 저희와 함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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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